저희가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홍콩 디즈니랜드. 저희가 홍콩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바로 왔잖아요. 놀러 왔잖아요. 소감이 어때요? 저는 되게 긴장하고 빠르게 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엑사이팅하고 너무 기대해요. 태현이는? 저는 홍콩 자체도 처음인데 여기 디즈니랜드도 처음이잖아요. 너무 동화나라 같아서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한번 놀러 가볼까요? 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帶着 이 동영상으로 한국 디즈니랜드 그 기분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희가 마지막 후렴 3절을 찍은 캐슬이 보입니다. 여기요. 여기 캐슬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드디어 첫 번째 놀이기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신이 제일 타고 싶어 했던 건데 저희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잘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놀이기구인지 약간 힌트 좀 줘요. 롤러코스터 느낌이요? 너무 엑사이팅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홍콩의 놀이기구는 얼마나 재미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초콩은 파czyć 자리 keep an eye to the eyeones 피기구 타기 전에 머리 정리를 해야 하죠.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고 들어가야 하죠. IX 시 Cela 남은 assignment 아름다워요! 아 재밌다! 재밌다! 와, 상상도 못했어. 와, 너무 재밌는데?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인간의 반전 매력이 있는 놀이기능. 뒤로 갈 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마. 뒤로 떨어지고 딱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했어. 너무 재밌어. 프리스토리 랜드에 롤러코스터를 타러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한 번 하고 나서 어떻게 저희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이 익사이팅한 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타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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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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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상의 폭탄이 동비리 화이트 미스터 스타 미스터 스타 5't梅 2nt梅 1초 2초 3초 2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몇 점 나왔어? 65만? 25만? 25만에 3만 정도? 25만에서 3만. 내가 61만인가 나왔거든? 왜 이렇게 더 잘해? 세훈이랑 나랑 카페 내기를 했어. 세훈이가 커피 사줘야 돼. 근데 너도 그만큼 나왔으니까 같이 해주지 않을까? 그치. 어떻게 해?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어?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어? 카메라를 약속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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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어땠어요? 재밌게 보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쇼 이름이 모멘티스라고 했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모멘티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멘티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드림 드림. 방금 꿈일 것 같아. 뭔가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한 명씩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신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거. 파워 웩 이런 거. 그래서 조금 감동하고 사실 눈물 꺾었어요? 물 꺾었어요? 물 꺾었어요? 물 꺾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A Whole New World랑 마지막 엔딩 파트. 너무 예뻤어요. 보는 내내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을 계속 했고 되게 멍하니 빠져들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서 계속 씽처럼 막 벅차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물 꺾었어요. 저 꼭 또 보러 오고 싶어요. 너무 예뻐. 저는 모든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불꽃이 엄청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똑같죠?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셀카 한번 찍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저희 디즈니랜드에서 신나게 놀고 지금 호텔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신나게 노셨어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뭔가 한국에도 없는 스타일의 그런 하텔인거에요. 전심이에요. 너무 예쁜데? 이게 약간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흥미를 하고 이렇게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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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른 국가의 교환처럼. 그렇구나.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냥 한 말 그대로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외국 같아. 외국 같아. 여기 너무 편해요. 진짜 뭔가 독특하다. 오늘 저희 이렇게 방구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어나죠? 너무 신나게 놀았어. 빨리 들어가서 쉽시다. Let's go!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지.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 너무 수고했어요 다들. 다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씻고 이제 잘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내일 또 신나게 놀기 위해서 씻고 자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여보세요! 여기 오니까 홍콩이 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여기 유명한 영화관 чув소. 오, 켠다. 여기 오니까 홍콩이 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또 한국 유명한 아이스크림 샵 뭐지? 이거 아이스크림 샵? 예 약간 푸드트럭 같은 느낌이야? 영화에서 먹었네 여기서 뭘 해야 돼? 여기는 그냥 쇼핑해야 돼요 쇼핑해야 돼? 음식? 음식도 먹어야 돼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줘 봐 맛있는 건 진짜 많아요 뭐 먹어야 돼? 베스트 베스트 피시벌 먹어봤어? 피시벌? 많이 안 먹었지 그리고 계란전? 계란전? 전부 좋아 오늘 계란살? 응 맛있어 그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 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시오마이 시오마이 또 피시벌 내가 생각했어 내가 생각했어 광도로 맛있다가 뭐야? 고색 고 고 고 고 고 고 과 과하게 하면 돼 고 고 고 고 고 고 베이컨 베이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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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